진짜 이건 완벽해. 나 전기실로 갔어. 나는 전기실 와서 난 벤트를 탈 거야. 벤트를 타서 이리로 가. 나와. 나와 이제 나와. 얘들아 제발 딴짓하지 말고 여기나 와. 저 옥장 무너지게 하지 말고 빨리 와. 진짜 제발 딴짓하지 마. 아빠 또 10초 남았다. 됐다. 누구야. 다 왔어. 다 왔어. 노돌리 없어? 노돌리? 늦게 와? 진짜 CCTV를 보네. 아닌가 보네. 돌리돌리는 지금 나를 보고 지나쳤어. 그렇다면? 돌리돌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. 저거 어디야? 저거 산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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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온님 수상하게 생겼어. 자 일단은 제가 발견했고요. 저기 각자 다들 위치 한번. 어디 있었어? 그 불이 아니. 시체 물어보지 마세요. 다들 각자 위치 브리핑스 해주세요. 다 너무 많이 늘어다녔는데? 일단은. 마지막 위치를 말해달라는 거예요. 마지막 위치. 저는 지금 상부 엔진입니다. 상부 엔진. 아까 노돌리엠 님이 저랑 지나치셨죠? 방금. 나는 전기실에 있었어. 전기실. 음. 자 그리고 또. 저는 보안. 저는 시스템이에요? 난 관리실. 맞지? 범인. 관리실. 관리실? 응 오케이. 그 다음에 또. 관리실에 있었다고? 네. 아. 아. 관리실. 구차는? 저 돌리돌리랑 같이 CCTV실에 있었잖아요. CCTV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바로 CCTV 보러 갔는데 딱 CCTV 보니까 주황색 시체가 어딘가 있더라고. 그걸 보고 이제 노돌리 님이 달려가는 걸 봤어 내가. 그치 그치 그치. 어. 자 그러면은. 어. 왜왜왜. 어. 왜왜왜. 아니지. 구차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야. 어. 우리는 진짜 아니지. 어. 왜냐하면 나는. 아. 자. 시체 위치에 대해 말해. 네. 위치요. 위치 말해 준 건데. 보해를 마지막에 본 사람 누구야? 난 뭐해 이번에 한 번 들어봤어. 나는. 나도. 나도 못 봤어. 나는 계속 상부 엔진 원자로. 창고, 전기실 이렇게 돌아다녀죠. 야. 만약에 진짜 쿠츠가 아니면 범인 한 명밖에 없는 거냐? 나는 무기구에서 항해시 가는 길에 저기 보일 시체가 있었는데 시온이 친구가 식당에서 상부 엔진 쪽으로 왔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일단은 요것도 있고 춘향이가 관리실이라면은 나는 벤트를 타고 관리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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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는 범인의 코차라고 생각했는데 코차가 진짜 아니라면 이거 범인 범인일 수 밖에 없어. 왜? 범인 범인은 저기 전기실이라 그랬는데? 어. 나 전기실에 있었어. 어. 근데 누나. 아 누나 관리실에 있었다 했구나. 응. 맞네. 근데 이거는 저는 매일 춘향님은 범인일 수 없는 게 저랑 아예 처음에 처음에 같이 시작해서 항해시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 그 항해시에서 그 원자로 아니 근데 시온님도 나 봤잖아. 나 전기실로 가는 거 봤잖아 중간에. 들어봐봐. 내가 지금 관리실에 온 거 시온님이 상부 엔진 가면서 의무실 앞에서 만났어. 걸어서 갔다는 뜻. 의무실이 어디야죠. 그래서 벤트라는 그런 그 생각? 저랑 맞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범인 한 명밖에 없죠. 번이다. 아니 근데 나는 내일때는 한 명이 하고 시온이 둘 중 하나거든. 어.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. 아. 왜냐면은 시온이 친구는 식당에서 저기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동선이 돼. 좋아서. 그러니까 나도 봤어. 내가 보게는 고인물은 아니야. CCTV에 대놓고 죽였어. 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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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게죠. 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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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게. 일단 취향을 시온이 일단 지켜보자고 아니 이거를 봐야지. 이거는 제가. 아 이거 진짜 번이다. 이건 진짜 번이다. 어. 돌이 아니고. 보혜가 죽었고. 내가 보기에는. 미션하는 척 해주고. 가볍게 미션하는 척 해주고. 어. 이지해. 마이크 꺼. 야. 아니 얘는. 미션하는 척 해주고. 미션. 이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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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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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들 무슨 일 하는 척 해. 뭐 해. 다들 마이크 꺼. 하하. 야 내가 보기에는 버니는 어몽어스. 대통령과의 보리수 안에서. 지금. 아 나 누군지 알겠다. 진짜로. 나 이거 나 누군지 알았다. 아니. 나 이거 진짜 누군지 알겠다. 잠깐만. 잠깐만. 지금 팀장님 잡수 아니야? 시체는 제가 발견했어. 시체는 제가 발견했어. 아 시체는. 아. 시체는 시건이 발견했고. 시체는 내가 발견했고. 아 근데 범인. 범인. 야 내가 역겹다 범인. 잠깐만 범인. 이거 범인 난가 이거? 아니 진짜 난다. 잠깐만 아니. 이거 둘리형이. 잠깐만. 이거 둘리형. 잠깐만. 나 바로 꺼 한 번만 주면 안 되냐? 예. 나는 아까. 버니가. 그 사람을 죽일 때. 모르는 척 한다고 한다고 했어. 아니야 아니야. 나 바로 꺼 가져갔어. 나 바로 꺼 가져갔어. 예예. 나 엘바는 죽은 사람인데. 범인 나인 것 같아. 뭐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범인 저에요. 이거 범인 나야. 나 지금 방금 전에. 아니야. 넘어 더웠어. 아 넘어. 아 넘어. 아 넘어졌어요. 누가. 누가 넘어트렸어. 누가. 누가 넘어트렸어. 실족사였구나. 난 범인. 난 절대. 난 범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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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 아니야.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시체는. 시체는. 야 엘바. 범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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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나는. 나는. 나를 눌렀어. 아이고. 아이고. 어떻게 되다가. 아 나 아니라니까. 아 나를 죽이네. 빨리 끄자. 뭐야? 아 솔직히 아니 내가 원래 이런 타입은 아닌데 솔직히 이거는 사람이 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돼 굳이 안 가도 돼 진짜 어 뭐 춘향이 뭐야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사보터치 몇 개를 걸 수 있는 거야? 어? 뭐야 잠깐만 내가 보기엔 이거 보혜다 나야? 어 너야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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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시온이 왜 죽었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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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디 있었어 아니 아니 일단은 보혜 어디 있었어 나 의무실 의무실 했었고? 어 나 1분짜리 이거 방금 돌렸어 처음 알았어 1분짜리 하는 거 돌리 돌리는 어디 있었어? 나는 저기 통신실 앞 앞 앞? 통신실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 다음 쿠차는? 저는 전기실에 있다가 거기서 돌리님이랑 춘향님 나오길래 같이 따라서 관리실 간.. 뛰어갔는데? 잠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온이는 전기실에 있었어 맞아 그래서 말한 거야 쿠차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하아 뭐야 그럼 누구야 아니 쿠차가 쿠차는 돌리돌리 제대로 봤어? 아니 뭘 아 아 춘향님 같이 같이 갔던 거 아니야? 같이 갔던 거 아니야? 춘향님이랑 같이 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가봐 나는 다 같이 나갔어 난 쿠차 저기 보였어 내 화면에 진짜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? 내가 하나 얘기하는 춘향 춘향 전기실에 혼자 있었어요? 아니지 한 명 더 있었어 그게 누구였어요? 그게 나였잖아 근데 춘향춘향이 몰라 그 사실을 어? 응? 모른다고? 난 내 시선을 안 보였어 왜냐면 나야 나야 그거 나야 어 크로우는 시온이 작았잖아 난 그러니까 내 뒤에 칸대만 보였어 그래서 쿠차 뒤에 있었냐고 물었잖아 돌리돌리가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내가 범인인거야 어 누군지 모르겠어 뭐야 누구야? 추향노님인거 같은데 나는? 나는 보혜 나 아니야 나 의무실이야 나 아니야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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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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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우리 최신은 쫓아온다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쫓아온다 대머리 나 죽이려고 또 쫓아오자다 그치? 나 저쪽으로 유인하려고 또 나 밑으로 갈거야 근데 은자로 춘향춘향 기다려 내가 꼭 살려줄게 얘들아 일로와 빨리 이리와 에이 짜증나 짜증나 하하하 흐흑 흐흐흐흐 ISS 아cendo 애 거 wollt 전기실에서.. 뭐야 됐네? 오! 버니 했어.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돌리님을 의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! 이거는! 나는.. 일단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 다들? 나는 저기 버니버니하고 저기 산소공급실 앞에 저도 지금.. 지금 저는 돌리 형님하고 버니님하고 다 맞으셨거든요? 맞아 맞아 다 같이 있었어. 나는 누군지! 100% 알아! 100%? 어! 200% 알아요. 어! 누군데? 이거는!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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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온이라는 그.. 어떤 사람 있는데 혹시 아나? 그 사람? 그 사람! 아직.. 아직.. 왜.. 왜 범인이야 말을 해? 왜.. 아! 내가 아까 관리실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. 지도를 보고 있었어. 몇 명이 있는지 뜨잖아? 근데 갑자기 전기실에서 사람 하나가 나왔어.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전기실에 사람 하나가 더 생겼어. 그리고 나서 바로 산소공급이 딱 울렸어. 그래서 나는 전기실에서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겠구나 싶었는데 산소공급을 울려가지고 일단 산소를 해치우러 갔지. 근데! 버니버니랑 대머리는.. 뭐야 돌리돌리는? 같이 있었다며. 그럼 내가 보기에는 시온님이 전기실에서 죽이고 산소공급실로 어그로를 끈 거지. 100%야.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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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.. 왜 나야? 100% 잦으신 구네. 100% 잦으신 구네. 근데.. 내가 볼 때 그.. 자기 방어를 너무 많이 한다. 어.. 그니까.. 구찬 누나 우선 들어가고.. 야! 나 아니야! 야! 나 아니야! 고생하세요. 나 아니야! 나 진짜 아니라고! 돼지들아! 아.. 고생하세요. 미안하잖아! 나 아니야! 이 새끼.. 어.. 이건 너무.. 말이 그랬어. 어..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대회를.. 내가..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대회를.. 내가 이 사람들을.. 어.. 어arten imp億.. 대회를 뿐.. 사 하느님이 말하고 있어! 하느님이.. ㅜㅜㅜㅜ여.. 못되면 헤헷 pid잘 그게 무슨일로 Sehr 이거 들替을tu게 AWAY 아니.. 이거 진짜илось 하네요 순간 empezar 말하는 salary 생각보다 lumière 해야지 아 아니 이제 계속 많이 죽이고 나이스 노카이 노카이 만카이 만카이